어... 그니까 남녀가 이제 만나야겠죠? 대부분 이제 대화를 먼저... 대화 먼저죠? 아니면 어떤... 권리란 뭘까요? 남녀의 권리란... 그...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? 그... 연습 때는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? 지금 이제... 그니까 권리라는 게 남자와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네. 이제 눈을 마주치고 이제 뭐 서로 이제 좋은 만남이 돼서 결혼을 하겠죠? 네. 너무... 너무 착하게 말하신다. 이러니 저출산이 되죠? 아 이러니까 저출산이 된다고요? 그럼 그냥 만나자마자 술부터 먹고요. 막 그냥 얘기를 합니다. 평일에는... 내 아이를 놔둬! 평일에는 밥, 술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이러면 좀 너무 시간 너무 늦으니까 아 그러니깐요. 자 어쨌든 좋은 만남으로 좀 이어져야겠습니다. 네.